계령군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계령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김천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고려중기의 문신에 대해서는 김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김천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김천시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서부에 있는 시이다. 동쪽은 금오산, 서쪽은 황악산으로 소백산맥의 일맥이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지나며 대전과 대구의 중간지점에 있다. 율곡동 1원에는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전하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시청소재지는 신흥동이고 행정구역은 이륙 13년 7동이다. 대동여지 또 삼한시대 때는 간문국과 주조마국이 있었고 삼국시대 때는 신라에 속해 있었고 간문국과 주조마국을 병합해 간문주를 설치했다. 남북국시대 신라때는 상간촌락이었으나 조선 초기의 역마제도 덕분에 인근 주민들의 물물교환을 많이 해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김산군 지뢰현 계령현이었으며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농산물 등의 집산지로 성장되었다. 1895년 조선 고종 32년 6월 23일 대구부 김산군 지뢰군 계령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 경상북도 김산군 지뢰군 계령군으로 개편하였다. 현재와 같은 이름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산군 지뢰군 계령군 일원과 성주군 신공면을 병합하여 김천군으로 개편하였다. 도금은 일본어로 긴센이었다. 1931년 4월 1일 김천면이 김천읍으로 승격하였고 1949년 8월 14일 김천읍이 김천부로 승격하였고 김천군을 금능군으로 개칭하였다.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잠시 북한에게 내준 적이 있었다.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능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김천은 동경 128도 04, 128도 09, 북위 36도 07, 36도 11에 있다. 김천시는 동쪽으로 구미시, 칠곡군,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성주군, 북쪽으로 상주시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 부분의 본문은 김천시위 행정구역입니다. 김천시위 행정구역은 1읍, 14면 7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천시위 면적은 109.5km 1호 경상북도의 5.3%를 차지하며 인구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62,836세대, 인구수 14만 3,041명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김천시위 시내버스입니다. 철도로는 경부선이 지나며 김천역에서는 경북선이 붕기한다. 한편 ktx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이 2010년 11월 1일 개통되어 경부경전선 ktx가 정차한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천진주거제간의 남부내륙선과 전주 김천간 철도가 언급되어 있다. 경부축의 중심에 위치한다. 고속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왼쪽 화살표 김천분기점 동김천나들목 김천나들목 추풍령 나들목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남김천나들목 김천분기점 오른쪽 화살표 이 부분의 본문은 김천시위 국회의원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김천시장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김천시청입니다. 김천시의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김천시장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 지상 4층 연면적 1031제곱미터의 규모로 미술품 조각품 등 많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분류 김천시 출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